자 오늘은 따라 부르기 쉬운 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정도의 뜻으로 단어 하나 캐치 라는 표현 캐치 이야 이 광고가 아주 좋네 그러니까 비가 박자를 맞추면서 캐치 사람의 마음을 끄는 점이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캐치 이런 표현을 만약에 한다면은 이야 이 노래는 아주 따라 부르기가 쉬워 그렇습니다 어떤 노래는 아주 간단하고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노래를 우리는 흔히 좋은 노래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this song is very catchy a catchy tune 하면 외우기 쉬운 곡조라고 할 때 a catchy tune 좋은 노래의 필수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치 따라 부르기 쉬운 사람의 마음을 끄는 정도의 뜻으로 캐치라는 표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so 이건 이거 이거 이거